안녕하세요 야구로우입니다. 2024년 시즌은 황성빈의 주가가 날로 높아지는 그런 시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타자로서의 가치도 높아졌지만 이에 못지않게 주자로서의 가치 베이스 위에서 상대 배터리를 자극하고 상대 내야 수비를 혼란스럽게 하는 능력은 리그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렇게 황성빈이 종횡무진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롯데 공격의 활로를 뚫어지니까 롯데 타선 전체의 에너지 레벨이 상승하고 공격의 효율성, 득점 효율성도 같이 올라가는 효과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런 맛을 보다 보니까 지금 있는 황성빈에 더해서 딱 한 명만 딱 한 명만 황성빈 같은 선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롯데 팬들은 모두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주인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김동혁입니다. 2022년 2차 7라운드로 롯데 유니폼을 입은 김동혁은 황성빈과 여러모로 비슷한 선수입니다. 대절 외야수, 우투 좌타, 180이 안되는 스몰 사이즈, 지명을 받자마자 바로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왔다는 것까지 이번 시즌 김동혁은 벤치에서 대수비, 대주자로서만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에 등장할 때마다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스탯 자체가 뛰어나진 않지만 김동혁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 이상으로 롯데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황성빈이 주전으로 나서가지고 경기 초반부터 팀 공격의 활로를 뚫고 있다면 김동혁은 벤치에서 경기 후반 추격 점수 혹은 쇠기 점수가 필요할 때 투입돼서 팀 공격의 활력서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김동혁의 활용은 경기 중후반의 대수비, 대주자로 어찌 보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타석에서는 숫자가 늘어나고 부류 경험이 쌓인다면 황성빈 못지않은 롯데의 엔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성빈과 김동혁을 살짝 비교해보면 황성빈은 경남대 시절 통산 4R 7위의 타율에 OPS 1.003, 61개의 도루를 기록했고 롯데에 입단했는데 김동혁은 강릉 영동대에서 3R 4푼 2위의 타율에 OPS 1.075와 도루 44개로 기록했습니다. 대학 시절만 놓고 본다면 두 선수 모두 타격 재능이라던지 도루 능력이 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선수의 비슷한 모습 중에서 도루만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에 온 이후 황성빈은 프로 첫 두 시즌에서 176경기 나오면서 19개의 도루를 기록한 반면 김동혁은 첫 두 시즌에서 41경기 출장에 4개의 도루를 기록 중입니다. 절대적인 출장 경기 숫자라든지 도루 숫자를 보게 되면 황성빈이 압도적인데요. 도루 성공률을 보게 되면 이야기가 살짝 다릅니다. 적은 기회에서도 번뜩이는 도루 능력을 김동혁은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성빈이 프로 입단 후에 첫 두 시즌의 경험을 바탕으로 3년차 시즌에 도루 능력이 만개했거든요. 1군 투수와 포수들을 상대하면서 쌓인 경험치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보는데 김동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보다 더욱더 경험이 쌓인다면 미래에 더 기대가 된다는 거죠. 사실 김동혁이 롯데의 유니폼을 입을 때만 하더라도 이미 황성빈이 있었고 장두성이라는 비슷한 외야수가 있었기 때문에 김동혁이 1군에서 자리 잡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아주 작은 틈, 제한된 기회에서 빛을 바라면서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잘하고 있고요. 후반기 김동혁이 롯데의 새로운 엔진으로 팀의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